HDC 현 대산업 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용산역사문 화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수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HDC 현산이 지난해 5월 착공해 철거와 보강, 보건 등을 거쳐 개관을 완료하고 미래 복한분 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DC 현산은 단순히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지역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개발사업에도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HDC 현산이 첫 번째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부지 개발로 용산과 한강노삼가 1대1만 772m 제곱 부지를 주택과 쇼핑, 문화가 융합된 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HDC 현산이 첫 번째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부지 개발사업은 용산철 도병원입니다.